야, 꼬물거리지 말고 빨리 담아. 치바의 협회 놈들이 언제 올지 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담고 있는 거라고. 이 자신 몸에 들어있는 게 요상하게 달라서 이쁘게 뜯어지지 않아. 어떤 신체계조 시술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장 상태가 이상해. 정말로 말이야. 제인장,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깔끔하게 잘난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아 뜯어서 담기나 해. 이대로 난 우리 모가지가 떨어질 테니까. 어? 몸속에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 뭐든 간에 일단 담아. 시간이 정말 촉박해. 얼추 됐어. 뛰어! 아슬아슬했어. 간도 크다, 피트. 치바의 협회 담당 구역에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우리에게 남은 건 이런 일들 뿐이야.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 돼. 반드시. 내 꿈 알지? 언젠가 뒷골목의 손가락 중 하나가 되는 거. 너같이 꿈 있는 애들은 요새 드물 거다. 우선 쓸어 담은 내장을 팔아치우자고. 버림받은 개한테 줄 상납금부터 마련해야 하니까. 그라. 이번 돈이 그 조직 밑으로 들어갈 기회를 마련해줄 거야. 자, 한번 수학 성과를 볼까? 야! 너희 장난해? 이거 제대로 담은 거 맞아? 그래서 말했잖아! 제대로 된 장기가 들어있지 않다고! 나 무선 엔케팔린 같은 약에 절여진 매장이라 생각했지. 이건 이미 누가 여기저기 터뜨린 수준이잖아. 우린 분명 마치지로만 처리했어. 전혀 손 안 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미 여기저기 내장이 터진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건데. 혹시 그거 아닐까? 요즘 틀리는 소문에 의하면 산채로 사람을 꿰어서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나도 주워들은 게 있어서야 알아. 하지만 이 내장을 봐라 전혀 다르잖아. 그 인형은 살이나 뼈를 꿰매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 자식은 상처한 없이 멀쩡했다고. 그러고 보니 목덜미에 동그란 주황색 문양 같은 게 있긴 했지. 문신인가 싶었는데 그런 걸 할 만한 놈은 아니었어.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샌님이었으니까. 문양? 문신? 젠장. 설마 이상한 벌집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 그거 말고도 이런 동일 봉투도 몸 안에 들어있었어. 봉투가 몸속에 왜 있어? 갈수록 대산이군. 이리 줘! 도서관의 주대장. 뭐야 이건? 책? 도서관에서 책을 얻을 수 있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아, 결론은 꽝이네. 상납일은 내일이야. 정확히는 7시간 정도 남았어. 새로 내장 담기를 하기엔 빠듯한데. 이 초대장에 적힌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간다. 책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이거 그냥 자살 행위 아니야? 어떤 곳인지 알고 간다는 거야? 상납일을 못 맞춰서 개한테 죽든 치와이 놈들한테 잡히든 그게 그거야. 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따라오기나 해. 지금 본 것은? 초대장이 보여주는 과정의 파편이야. 방문할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지. 엿보기라니 취미 한번 고약하구만. 어떤 손님이 방문할지는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편하잖아? 그리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초대장의 뜻이지. 그 초대장의 기능이 참 대단하네요. 엿보기도 하고 납치도 하고 범죄 특화도구나 아주. 이왕 이런 기능이 있는 거 번거롭게 손님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훔쳐보다가 어디 함정만 설치된 방으로 강제 이동시켜서 죽여버리지 그래? 그래서는 안 돼. 손님의 의지로 직접 이곳에 온다는 결과가 정해졌을 때에만 엿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초대장이 내 온전한 힘인 것도 아니야. 나도 빌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 그래. 도시에서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지. 그나저나 절박한 손님들이네. 혹시 저 문양과 터진 내장도 초대장의 효과 중 하나요? 그럴 리가. 전혀 관계없어. 초대장은 응당 받게 될 손님에게 도착할 뿐이야. 그러면 저 요상한 일은 다른 누군가의 짓이란 거고. 해결사 생활을 조금 확인했어도 저런 현상은 처음 봐서 말이지. 마치 유적의... 유적? 나도 잘 몰라. 그냥 들은 것뿐이니까. 마법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유적에 있다고 하더라고. 뭐가 됐든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뿐이야.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지. 저놈들은 뒷골목에 양아치들이나 떠돌이 드릴 거야. 쥐라고 불러? 조직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어중이떠어중이들이지.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당장 하루의 벌이만을 바라보는 패배자들이야. 음... 이건 내 얼굴에 침벳기 같은데... 뒷골목... 알고 있어. 그래? 아는 사람 중에 뒷골목 출신이 있었거든. 뒷골목 출신이라고 특별할 건 없지. 뒷골목은 도시의 혈관 같은 것이니까. 오히려 뒷골목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걸? 이곳이 도서관인가... 생각보다 반듯한 곳이다. 흠... 어쩌면 돈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을지 몰라. 환영합니다, 손님. 이곳은 도서관.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소, 앤젤라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게 될 수도 있답니다. 네가 이거 죄인이야? 여기서 원하는 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책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말이죠. 책이란 게 과연 돈이 될까? 정보의 가치가 높다면 물론 돈이 되겠죠? 망치해! 우리가 지금 똥오줌 가를 때야? 당장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그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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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